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 단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쿠디라는 단체인데요. 쿠디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버디의 합성어로 경희대학교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 이외에도 쿠디는 외국인 친구들의 적응을 도와주고 한 학기 동안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는 웰커밍 파티 한국의 MT 문화를 보다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필드트리 다양한 주제로 외국인 친구와 문화를 교류하는 학문적인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학기의 아쉬움을 달리는 페얼 파티 그럼 우리 쿠디와 함께라면 이 다양한 행사들을 한 학기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저의 쿠디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페이스북에 쿠디라고 검색해주세요.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엔조이 윗 쿠디 여러분, 쿠디에서 만나요!